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SK하이닉스고요. 코드번호 000660이에요. SK하이닉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SK하이닉스가 삼선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갔다. 지수 자체적으로 비해서도 상당히 못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2월달, 2월달이고 3월달입니다. 2월달이고 3월달이죠. 삼선전자는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엄청나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보시면 2월달, 3월달. 지금 여기 위치해 있죠. 지수랑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삼선전자 브리핑을 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상단부분, 하단부분. 2월달, 3월달. 삼선전자는 지금 여기 지수랑 동기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친듯이.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선전자보다는 조금 느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월달이고 3월달인데 2월달이고 3월달. 꾸준하게 올라간 반면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여기 이 위치에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제 차트랑 지수 차트랑 SK하이닉스 이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후에는 우리 크게 어렵게 볼 것도 없다. 우리 2월달, 3월달 움직임을 좀 보면은 충분히 SK하이닉스가 삼선전자를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드린 이후에 조금 올라갔죠. 제가 한 9월달, 10월달부터 브리핑을 꾸준히 드렸는데 뭐 다양한 요인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화워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DRAM 가격, 랜드플래시, 인텔 인수하는 것까지 등등등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 지금 여기 이 위치에 여기 이 구간에 자 이 구간에 위치해 있을 때 이 구간일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구간일 때도 이제 지수에 비해서 지수 비교를 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기다. 6월달, 우리 5월달 여기다. 여기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좀 올라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는 그런 키맞추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 뭐 이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었는데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좀 오래 들이지는 못했는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은 지수만 보면 됩니다. 지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동안은 SK하이닉스가 따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수를 지수가 조종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지수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이어갈 거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들 이런 식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부분들이 지수 상황에서 지수를 좀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다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은 참고를 하시면서 삼성전자의 동향과 우리 코스피 지수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직원을 한 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직원을 파견을 보냈는데 직원이 이제 기국을 한 다음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죠. 확진을 받아가지고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중단이 됐었는데 이 기사가 11월 30일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11월 30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전에 11월 30일 자 이때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까 확진이 돼가지고 공장 가동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왜 주가가 올라갔을까 약간 그런 것들이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가동이 중단이 된 SK하이닉스 충진 공장 반도체 패키징 포장 후공정 작업을 하는 곳이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은 잠시라도 전력의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을 복구하기까지 수율이 걸리고 피해도 크다.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수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런가 어떤 살펴보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가동이 잠깐 중단이 됐다. 전력 공급이 잠깐 끊기면 생산 라인을 복구하기까지 수율이 걸린다. 피해액도 크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디렘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라는 거죠. 코로나에 멈춘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에 전망이 이르게 됩니다. 자 가동 공장의 가동이 좀 그 이제 정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산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입어진 거죠.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팔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고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오히려 공급이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메모리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들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들은 디렘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고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이어지는 부분들 영업이익 매출 매출 대비해가지고 매출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영업이익이 올라가잖아요.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가격 디렘 가격들이 조금 급등을 해버리면서 공장의 가동이 멈추게 된게 시장에서 얘네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시장의 수급 불균형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전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생산 중단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급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오히려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랜드플래시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1년 내내 24시간 돌아가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 특성상 단 한 차례도 가동이 중단되는 월 분기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미치는 타격이 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공장의 가동이 중단이 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들 자 여기에 지금 방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마이크론 디렘 공장이 1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계 디렘 생산의 8.8%를 담당하는 대만 공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엎침돼 덮친격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디렘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현물 가격이 영향에 좀 국한되고 수급이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은 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디렘 반도체 공급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자 이거 12월 3일에 서버용 디렘 2차 사이클을 준비해야 할 테다 라는 기사들도 놔주고 있고 내년에는 빅사이클이 올지 내년 2분기부터 디렘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서서히 시장의 수요들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서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는 것들이 사이클이 잠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공급 부족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까지 공장이 이렇게 좀 여기서 나온 부분들이 전력의 공급이 잠시라도 끊기면 생산 라인을 복구하기까지 수요일이 걸린다 1시간 동안 마이크론이 1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고 하죠 일단은 SK하이닉스에서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의 차질이 공급 차질이 좀 이뤄지면서 지렘가액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의 전망이 나와주는 겁니다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다 삼성전자 또한 실적 발표에서 내년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있다라는 내년 반도체 시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점치고 있다 수요 증가로 인한 재고량 감소 내년의 사이클 이렇게 내년에 아무래도 수요가 수요가 조금 이제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급이 불균형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SK하이닉스가 반영되는 주가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엄청나게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반도체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발맞춰서 가격에 움직인다 디렘 가격이나 랜드 플래시 국제 글로벌 가격에서 고정 가격에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수요 이런 부분들이 거시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공급 공급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고 우리 수요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50개의 더 된 수요를 제품을 더 원하는 거죠 50만 이렇게 공급을 한다 보면은 50이 부족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매 우리 마스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서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초반에 부족했기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보는 공급과 수요라는 거죠 우리 다 경험을 해보셨죠 자 그래서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50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수요가 80 90 이렇게 좀 공급이 90 수요가 100이면 공급이 90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마이크론이랑 공장이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가동이 잠시 멈추면서 공급이 80 70 까지도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년에는 공급이 110 120 수요가 수요가 110 120까지 증가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사이클이 올 것 같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버린 거예요 공급이 더 줄어버린 거예요 차질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요 시장에서는 원하는 물량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90밖에 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급이 더 줄어버려요 그러면 디램 가격이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게 되면서 이 디램에 대한 수요들 랜드플래시에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 이전에 봤었던 마스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와 불균형으로부터 비론됐다 지금까지 디램 시장이 호황과 불균형을 반복하면서 특정한 사이클이 이루어왔다 이런 산업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산업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어요 호황과 호황이 일어나면 고점까지 올라가고 여기에서 최대 고점까지 올라가면 떨어지고 호황과 불호황 호황과 불호황 이런 것들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지 아니면 호황과 불호황 이런 식으로 돼서 꾸준히 우하향을 하는지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호황과 불호황을 반복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성장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가도기 그리고 쇠퇴기 그리고 도입기 화랑기 이런 것들을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SK하이네틱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랄까 쇠퇴기를 거쳐서 이제 또 회복기 회복기에 들어가는 그런 본격적인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기사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2000년대 이후만 놓고 살펴보면 디램 가격이 급상승한 빅사이클이 총 4번 찾아왔다 2000년대 초중반 노트북 수요 증가 2000년대 후반에는 모바일 기기 확산 2014년 일본의 디램 기업 알피다 파산 직후 자 인공지능 기술 발전했다는 서버 수요 증가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이클이 볼 수밖에 없는 게 4차 산업들이 좀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서버 5G 모바일 그리고 뭐 태블릿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디램 디램 가격이 앞으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경기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수요 발맞춤 기업에서의 기업에서의 대량적인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거시경제 사이클에 인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우리 차트 지수 코스피 지수가 우리 선행 지표거든요 선행 반도체 우리 반도체가 아니라 경기를 선행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 3월 이후부터 우상향 됐다라는 것은 유동성 장세 때문이다 유동성 유동성 장세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우리 부양책 덕분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 경기가 이만큼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경기를 선행하는 그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수가 급락하고 하락하고 과도되는 주가가 너무 고평가 거품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려우신 분들은 지수만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매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SK하이닉스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차트 지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우리 주식을 잘 모르시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언제 매도를 할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틈틈이 틈틈이 SK하이닉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받아보시기 위해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2G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3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페이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어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 드리고 자 엊그저께 시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후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리고 손절가를 지키시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던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가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어 이 종목들이 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어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어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AFW 종목 추천드린 거 어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어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든 아니라면 아니라면 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어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